쨔쨔 아 찌찌 띵띵 아니 저건 그래 여기 분명 와 본 적이 있어 80일간의 세계일주 세계탐험대회의 최종관문인 다이아레벨 제3차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럼 즐거운 미션 되시길 그래 80일간의 세계일주 나의 마지막 미션은 세계탐험대회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100년 전 사라진 책의 원본을 찾는 거였어 네? 책의 원본이요? 가지고 계셨던 걸까요? 아 아니 책을 손에 넣지는 못했어 성공을 눈앞에 둔 바로 그 순간 기억을 잃어버린 거야 내 마지막 기억이 이곳이라면 사라진 책의 원본도 여기 어디쯤 있다는 얘긴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의 공간이 아닐까요? 맞아! 도, 동굴! 그래! 분명히 동굴이었어! 그래! 그거야! 뭐? 기억의 문! 맞아! 박사님의 기억으로 생긴 기억의 문! 모래시계 근처에 분명히 동굴로 연결된 기억의 문이 생겼을 거야 찾아야 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좋아! 각자 찾아보자! 알았어! 오! 아~~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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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기억나! 저기, 동굴이에요, 박사님! 누군가 머물던 것 같은데? 맞아,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이곳을 다시 오게 되는구나 자네들은 여기서 기다리지 저희도 함께 갈게요! 아,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곳이지 우와, 대체 누구의 방일까요? 글쎄, 아마도 우리 같은 담엄가가 아닐까 백 년 전에 사라진 책의 원본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여기!